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인 진또배기 무대 영상이 1100만 뷰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친환경 세제의 전문 브랜드 슈가 버블의 전송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세대 친환경 주방 세제 브랜드 슈가 버블은 이날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2,000원이 등장하는 신규 광고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내달부터는 공중파를 통해서도 영상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광고 영상에는 슈가 버블이 올해 새롭게 출시한 친환경 세탁 세제의 버블 원샷의 두 제품을 이찬원이 노래로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반복되는 메들리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고 슈가 버블은 설명했습니다. 슈가 버블 관계자는 깨끗하고 순수한 이찬원의 이미지가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슈가 에코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찬원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슈가 버블의 친환경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가 버블은 자연 그대로의 코코넛 등을 식물 세제 성분으로 활용한 동시에 세척력까지 잡아 25년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해봅니다. 수영 Europe 7 rage 6 네 으 e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